부산 금전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회보살입니다. 올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선생님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도 좋지가 않아요. 최악입니다. 근데 운명이야. 그렇죠. 사업을 하면 초대박이 나는. 그렇죠. 되는 데는 진짜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경제하년 하반기 장사 대박. 참 애매하긴 합니다. 솔직히. 포괄적으로 뽑을 하니까. 30대에 보자면 37세 갑자생 짓띠가 있고요. 그리고 45세 병진생 용띠. 그리고 50대로 또 보자면 56세 을사생 뱀띠. 이 세띠분들이 있어요. 다른 여러가지 띠분들도 많이지만. 개중에 이 세분 띠들이 정말로 올해는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 올해 따지고 보면은 작년, 재작년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하반기가 되면서 먹구름이 걷어가고 쨍 하고 했들 날처럼 햇빛이 팍 뜨는 시점이 올 거예요. 진짜. 이분들 정말 대박 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장사를 하면은 이 37세 짓띠들. 이분들 역시도 만만치 않게 부지런해. 나이는 어리지만 욕심이 많고 또 정직하고 또 이분들 역시 또 부지런해. 원래 또 짓띠들이 부지런하잖아 솔직히. 특히 방장사. 방장사. 이분 역시 방장사 되게 부지런해. 움직이거든. 남 잘되는 꼴을 또 못 봐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업가의 기질이 있고 욕심이 많은 애들이 되다 보니까 띠분들이라서 뭐 특히 방장사라든지 화려한 장사. 또 예술적으로 또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힘들었대도 이 장사 쪽으로 보자면은 뭐 그냥 대박. 이것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다보면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귀인들.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연결연결. 한사람으로 인해서 두사람. 두사람이 세사람, 네사람이 되듯이 연결이 되는 운이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분 역시도 사주에 제목을 조금 깔고 있는 사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면 대박이 난다든지 소리소문 없이 정말 대놓고 장사가 된다기보다는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돈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에서 나를 도와주고 여기저기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리고 이 사람의 또 이 짓띠들이 감소성이 풍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있으면 막 퍼주는 소탈이야. 그러면 퍼주는 반면으로 퍼준 것처럼 그만큼 배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박날까. 이 사람들도 짓띠라서 먹을 보고 있고 재물 보고 있어서 무조건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기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45세 병진색 용띠분들 진짜 힘들었다. 죽을 맛이었어. 그냥. 근데 제 주변에도 병진색 용띠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봐도 진짜 빗을 못 봤어. 너무너무 활동적이고 자기가 하려는 거 너무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돼. 저것도 해. 머릿속은 정말 복잡해. 한 가지 갖고 절대 안 돼. 이 사람 역시도.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동서남북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성경진문이 뛰어난데 이 성경진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긴가민가 긴가민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작년 가을부터 어떻게 보고 빗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그렇다보니까 이 용띠들도 역시나 매매, 부동산 그런 쪽으로 정말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면 정주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절대 동업하면 안 돼. 같이 동업하면 분명 소리가 나.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기 사업을 갈 때는 금전거래 이걸 절대 안 하셔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주관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야 돼. 금전거래 안 하시고 그리고 임보증 임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주에 인충살이 들어있어. 인충살이라는 거는 사람들 간에 더툼이 많고 간제소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조심하시면 이 사람 역시 정말 대박납니다. 진짜 진짜 이 사람들도 정말 기대해 보시고 지금 45핀생 45핀생 내가 살면서 정말 이런 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주행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이것 또한 10년 20년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잘 해 보시길 바라고 잘 준비하시고 뭘 하신다면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이것만 훑어 가시면 무조건 대박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대박납니다. 이분들 역시도. 그리고 을사생 뱀띠 이분들 역시도 삼재죠. 을사생 뱀띠 솔직히 끼가 많아. 남자도 여자도 이분들 역시도 끼가 많아서 어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걸 해야되고 또 여기저기에 씨앗을 많이 뿌리는 스타일이야. 씨앗을 뿌렸던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악연으로 또 지금까지 보자면 자기한테 피해주는 분들이 많았다는거죠. 근데 이분들 역시 원래 지금 눈다리 껴서 그렇지 음력으로 4월달부터 우는 슬슬 들어왔어. 근데 진행을 못했고 시작을 못해서 왜? 네. 근데 윤달이 넘었으면서 5월 중순부터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학장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또 학장도 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있는거를 놔두고 또 새 문서를 잡아요. 헌문서는 버리지 않아. 이 헌문서는 헌문서는 자리를 지키고 또 새로운 문서 새롭게 들어오고 새로운 인역법으로 인해서 또 이 사람들 역시도 장사가 되고 대박이 나고 또 뭐 이런 분들이 또 음 자기가 남의 밑에서 뭐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래 해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음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도 초대박이고 3절에서 절대 안 나쁘니까 걱정 마시고 정주행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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